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님에게는 안녕하고 장변에게는 인사하고 미리 취해왔어 후회하며 얼굴을 지은 일이야 하지 말라 잡아 볼걸 상당한 담당하는 걸걸 이제 마지막 무슨 소용이냐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잡지 못할 내가 바보야 카바를 가봐봐 주기야 사모님 김대기 좀 빨라 드릴까요 이러다 가자 김대중 카나님 침대 나오자 사모님 사모님 너무 좋죠 아 시간만 기어오어 화사 논실을 접시면서 떠나가는 논실이 네 자체로 시작하는 것 이리 취해 봤어 후회하며 물을 주리냐 뒤돌아간 당시 집만 잡아볼 뿐 이제 막상 우에게는 죽이냐 내가 바보냐 내가 바보냐 잡지 못할 때가 바보냐